4.15 총선 결과로 거대 여당이 탄생했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과 집값은 어떻게 될지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4.15 총선의 결과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180석 전체의 5분의 3을 차지했죠. 사실 총선 전에 각 당의 부동산 공약을 보면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이 여당과는 정반대의 그림을 그려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향후의 부동산 시장, 특히 집값을 좌우하는, 판가름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총선 결과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결국엔 여당의 승리로 끝이 났고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집값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정책 방향입니다. 큰 흐름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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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브레이크 없는 규제의 질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여당에서 과반을 확보했기 때문에 야당에서 막을 길이 없죠.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여당에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다 통과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여당에서 생각하고 있었지만 처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21대 국회에서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당선자들은 이제 5월 30일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6월 1일부터 21대 국회가 첫 개원을 하는데 아마 이때부터 하나씩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동산 관련 개정안들을 보면 먼저 예전부터 말은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옮기지 못했던 전월세 신고제라든지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특히 이제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경우는 2년 플러스 2년일지, 3년 플러스 3년일지가 관건인데 어쨌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세입자가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안들도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유해시켰던 분양가 상한제도 곧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거기다가 이제 3기 신도시도 개발의 탄력을 받겠죠. 그리고 광역교통망도 탄력을 받을 거고 거기다가 이제 로또 분양 때문에 말이 나왔던 채권 입찰 제도 그러니까 분양 받는 사람이 채권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시세 차익에 대해서 고가가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환수하는 이런 제도인데 이것도 추진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12, 16 대책에서 언급은 했지만 아직 처리하지 못한 것도 있죠.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9억 이하는 비과세 받지만 매도 금액에서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양도세가 나오죠. 초과금에 대해서 이때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주는데 그 공제율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팔게 되면 10년 이상 최대 80% 그리고 연 8%는 그대로 유지는 하지만 중요한 건 연 8%를 보유할 때 4% 거주했을 때 4%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하겠다. 이 안이 있었는데 이게 아직 통과 못했거든요. 국회 본회의를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아마 이것도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고 거기다가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추가 세율도 강화하고 일반 주택도 세율을 강화했는데 이 안도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만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또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 부담 상환율이 200%였는데 이것도 300%로 더 올리는 것도 아마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때문에 좀 반발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낙연 이제 당선자네요. 이낙연 당선자도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정부 세율을 조금 완화하는 게 어떨까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1세대 1주택자 정부 세율은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1주택자에게는 세금을 완화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을 더 부과시킴으로써 이제 주택으로 어떤 부를 축적하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힘들게 하는 못하게 하는 그림을 그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 당장은 두말할 것 없이 급락세입니다. 제가 앞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월 말까지는 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의 급매물 그리고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를 받기 위한 사람들의 급매물 때문에 급락세가 이어질 것이고요. 6월 이후에도 코로나로 인한 거래 절벽 때문에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코로나가 집값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정말 코로나 때문에 민생 안정이 먼저라서 미처 지금 부동산에 신경을 못 쓸 상황인데 코로나가 집값을 잡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조금 여유 있게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에도 하락세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겠죠. 물론 규제라는 게 그동안의 정책을 보면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일이 터진 다음에 뒷수습하는, 뒷붙치는 정책이다 보니까 특정 지역, 특정 금액대에서 일부 상승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집값 상승 기미가 보이면 정부가 바로 규제를 펼칠 것이기 때문에 매수 수요를 잠재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집값을 잡고 경제 위기가 집값을 잡고 부동산 규제까지 집값을 잡는다면 집값이 폭락에 폭락에 폭락을 거듭해서 반토막이 나고 전 저점이었던 2013년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시나리오의 의문 부어는 답을 들이기가 힘들다, 예상하기 힘들다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폭락까지는 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이미 증여나 주택임대사업자로 절세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한다는 거죠 증여는 5년 동안 주택임대사업자는 남아있는 임대 의무기간 동안 팔지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미처 절세 전략을 세우지 못한 다주택자도 버티기 전략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저하고 어제 상담했던 분도 서울에 좋은 집을 두 개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도 미처 절세 전략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번 그 중에 한 주택을 팔아보는 예상 시나리오로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까 전체 차액의 반을 내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 그렇게 양도세 낼 바에는 집 안 팔아 팔지 말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분이 전체 다주택자를 대분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버티기 전략에 들어가고 그리고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시중에 매도 물량이 많이 쌓이기는 힘들 것 같다 매물 적차 현상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라는 거고 반면에 저금류로 인한 유동자금들 거기다가 토지 보상금까지 이러한 돈들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그래도 부동산은 안전자산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수요를 받쳐주면 폭락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데 제 논리가 틀려서 집값이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일은 정답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폭락하게 되면 되려 반등의 신호가 되고 주택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집값이 폭락한다는 건 절대 집값만 폭락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도 바닥을 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동산 완화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필요하죠 과거에도 IMF 이후에 2003년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그 이후에 2013년에도 집값이 바닥을 쳤을 때 이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완화 정책을 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이후에 다 집값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주택 매수의 기회가 된다는 거고 만약에 과거처럼 IMF나 금융위기나 이렇게 5년 동안 장기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혹시나 단기간에 하락한다면 정말 급격하게 경기 부양을 바로 펼쳐야 되기 때문에 완화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펼친다고 하면 폭락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해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볼 텐데요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규제를 마음껏 펼치게 됐습니다 때문에 집값 상승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다주택자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그래도 시중에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 그리고 저금류로 인해서 유동자금이 어느 정도 매수세를 이어갈 거라는 것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동산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정부가 애쓰고 있는 집값 안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의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